안녕하세요. 애저 에브레웨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애저 스페셜리스트 이종호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흥미진진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저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과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료 시장 넘버원 헬스케어 기업인 유비케어의 유세현 유닛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닛장님. 네, 안녕하세요. 유비케어에서 정보전략 유닛을 맡고 있는 유세현이라고 합니다. 정보전략 유닛은 클라우드 기반의 유비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그중 유비케어는 의료솔루션 1위 기업으로 의사들 또는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의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저 같은 일반인 또는 개발자들에게는 어떤 회사일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은 의사랑이라는 말이 매우 생소하실 텐데요. 의사랑은 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로 감기 등으로 동네 병원을 방문하실 때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시면서 PC에 이것저것 입력하시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프로그램이 전자차트인데요. 전국 의원 두 곳 중에 한 곳이 저희 의사랑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비케어는 의원과 약국 시장을 아우르는 헬스케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1993년에 국내 최초로 전자차트 의사랑을 출시한 이래 꾸준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통, 제약,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관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M&A를 통한 고객 확대와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의지로 사업 포티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헬스 데이터 뱅크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융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전자차트를 시작으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원이나 약국에 방문해서 그동안 받았던 여러 IT적인 서비스들 중에서 유비케어의 기술이 적용된 게 있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신규 사업을 시도하고 M&A 등으로 빠르게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유비케어 입장에서 더더욱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필요성도 많아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유비케어의 클라우드 헬스케어 전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비케어는 병원, 약국, 제약사 등 B2B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솔루션 출시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기술의 발달로 헬스케어 시장도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과거 질병치료 또는 공공의료 중심의 헬스케어에서 예방이나 개인 맞춤형 중심의 헬스케어로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AI 기술의 발달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는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핵심 기술을 빅캡스라고 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그리고 의료용보 표준인 헬스케어 데이터 스탠다드로 정의를 하고 기술 내재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클라우드 기술은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데 개발이 되는 기술로서 유비케어는 의원, 약국, 제약 시장에서 사용되는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일환으로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 차트가 개발되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애저 내의 대용량 분사 처리 기능,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제품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애저의 각 기능들이 솔루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유비케어 제품 설명시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 전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역량을 내재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데이터를 운영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하실 텐데 이를 위해서 기존에 해오시던 주요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유비케어 하면 대표적으로 의사랑이라고 하는 이야말 서비스가 떠오르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애저에서 애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차트는 유비케어가 새롭게 출시하는 클라우드 버전의 의원용 전자차트로서 기존의 의사랑과는 또 다른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사랑 전자차트가 질환 치료 중심의 뇌과 같은 진료가를 주 고객으로 삼았다면 위차트는 케어와 관리의 역할이 큰 피부과, 성형외과 등 환자 관리가 보다 필수적인 병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환자와 의료진들이 관심도가 높은 보톡스, 필러 등 각종 미용이나 안티에이징 시술을 관리하는 데 있어 최적화된 제품으로 곧 출시 예정입니다. 그럼 영상으로 클라우드 EMR 제품에 대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특히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용, 안티에이징 등의 피부관리 등을 주력으로 하는 병원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피부과에서는 환자들의 관리를 위해서 진료실 한 군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료실, 시술실, 관리실, 회복실 등 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 태블릿을 활용하여 이동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때 클라우드를 활용한 저희 제품이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피부 성형외과에서는 환자의 시술 부위에 대한 촬영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술 전후에 대한 비교가 필수적인 만큼 이 과정에서 애저의 클라우드의 이미지를 보관하여 PC 저장 용량 관리도 불필해지고 또 비용 부분도 병원 측에서 대폭 절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원내의 진료 스태프들이 사진에 대한 접근성도 웹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인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관리를 위해서 펜차트, 이미지 비웨어 활용 방법도 영상에서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존 전자차트는 병원 내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나 의리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위차트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기에 병원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웹 기반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PC,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Azure의 웹앱 기능과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고 의원별로 저장소를 분리하여 데이터 간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Azure가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AI 기술 적용을 통해서 맞춤형 의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헬스 데이터 뱅크라는 게 있는데요. 헬스 데이터 뱅크는 개인의 건강 기록을 안전하고 쉽게 저장, 전달할 수 있는 저장 공간입니다. 저희가 뱅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마치 은행처럼 개인의 건강 기록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국제 표준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 전달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뱅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용자는 진료, 투약, 검진 기록과 같은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헬스 데이터를 헬스 데이터 뱅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헬스 데이터 뱅크를 활용하여 똑똑한 차트라는 개인 건강 기록을 관리하는 앱을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똑똑한 차트를 통해 환자는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진료 기록을 헬스 데이터 뱅크에 통합 보관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 시 본인의 선별한 진료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 데이터 뱅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에저가 제공하는 의료 표준 및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하여 환자, 병원 또는 병원, 병원 간의 진료 정보 교류 및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인 충분한 인프라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확보해서 타겟팅하는 시장에 한 발 앞서 상품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클라우드 EMR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에저 상에서 다양한 유비케어의 솔루션들을 서비스화하셨던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저 도입 시 국내에 에저 기반의 전자차트 구축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포함해서 보안, 리소스 설정 등에서 초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차트에 기록되는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의무기록을 관리, 보존하는 기준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병원 밖에서 의무기록을 보관할 때는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에저가 해당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점검을 해 주었고요. 추가 사항을 모두 준수한다는 문서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저 도입에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획득 등 국내 클라우드 전자차트 확산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통해서 국내 클라우드 전자차트 시장에서도 유비케어가 선도 업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말씀처럼 특히 유비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에저의 인프라와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저와 함께 되신 유비케어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로 에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클라우드 기술과 보안 수준, 서비스 지원, 가격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교하였는데요. 에저는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활용하는 기존 유비케어 제품과 기술과 개발 역량 관점에서 호환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보고 에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에저는 리소스를 간편하게 생성, 관리할 수 있는 UI가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기술 지원이나 다양한 파스 서비스 지원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소중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유비케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저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세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